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는 다니엘 7장 정말 매우 의미하는 내용이 심오하고 또 꼭 알아야 될 내용들로 가득 차있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들어있는 예언의 진술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을 살피면서 저희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양방향계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있을 때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과연 하늘에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예언 해석의 진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언 해석의 진술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다니엘 7장 1절로 8절까지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짧은 말씀 안에 긴 이야기가 있는 걸 보았어요 드러나지 않고 감춘 것들 또 숨겨진 것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 예언을 살피면서 역사의 앞에 등장되어 있는 사건들 속에 그 배우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둠의 손길은 또 어떻게 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계기를 지금 만들어 보고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어둠은 아무리 강하고 어둠이 아무리 혹독하고 무섭다 할지라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둠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므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현실이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로 빛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파멸되거나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멸절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다니엘 7장의 말씀을 기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 7장 가운데 8절부터 읽어나가는데 그 읽어나가는데 사실은 매우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내 짐승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세상 권세들에 대한 나라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지만 물론 그 배우는 종교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내 짐승의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대짐승으로 지상대리자가 돼서 사단의 지상대리가 돼서 국가들을 점령해 왔는가 봤다면 이번에는 그 어둠의 권세가 용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스며들어와서 이 교회를 점령하고 이 교회를 움직이려 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대는 다니엘 7장 8절로부터 이제 우리는 그 세대가 짐승의 시대에서 뿔의 시대로 옮기는 걸 봅니다 왜냐? 뿔을 봤더니 작은 뿔이 그 사이 나고 먼저 뿔 셋이 뿔이까지 뽑히더라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짐승으로 나왔던 짐승의 시대에서 이제는 짐승의 시대는 가고 뿔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용이었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부터 반역을 했을 때 뭐에 대한 반역이냐? 하늘별 3분지를 자기 꼬리에 놓고 땅에다 먼저 내려보낼 때 뭐에 대한 반역이었느냐? 메시아, 즉 여인의 후손을 막으려고 하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소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배도를 한 것이죠 사단이 대적한 것은 메시아, 그리소입니다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막으려고 할 때 이제 약속하신 그 시대가 심히 가까웠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가까웠을 때 사단은 그 자기 일곱 머리 열 뿔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내 짐승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족소, 유다사상 그러면서 메시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내 짐승으로 묘사되었던 이 세력들은 사단의 즉 용의 지상 대리자가 돼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다양한 형식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으로 빛의 세력들을 완전히 잠식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내 짐승의 시대는 갔습니다 왜?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메시아는 오셨고 결국은 오셔서 용의 권세를 이겼어요 골로세 2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파할 거라 하겠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시대는 갑니다 그러나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장하게 네 번째 짐승의 열 뿔이 있는 네 번째 짐승의 뿔의 시대로의 전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네 짐승으로 변화했던 거대 제국, 네 고대 세계, 네 나라들은 그들의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 배우는 어둠의 주권자인 사단의 권사자, 사단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지상권세를 통해서 활용해서 메시아를 막으려고 했지만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막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거기서 그만 물러났느냐? 아니에요 사단은 물러나지 않고 이제는 그 방법을 달리한 거죠 그 방법이 뭐였는가? 열 뿔로 나누어진 이후에 나오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세력을 통해서 사단이 지상 대리자로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작은 뿔의 이런 요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7장 7절까지 보았어요 짧은 저지만은 우리가 예언을 성경으로 이렇게 풀으니깐 답을 얻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풀어가니깐 현실과 현재와 내일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죠 고로 다니엘 7장에 뭐가 됐느냐? 이제 드디어 8절부터는 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뿔의 시대가 왔는데 이 뿔의 시대 중에서 누가 사실 이 뿔의 시대 가운데 더 강력한 주권자였느냐 뿔 중에 세 뿔을 뽑고 작은 뿔이 나오는데 사람의 같은 눈이 있고 입에서 큰 말을 하더라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뿔의 시대였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보통 열 뿔의 시대가 아니라 작은 뿔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물론 뿔들도 다 거기에 협력하지만 작은 뿔이 지상권을 확보한 주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대리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막으려고 했던 내 짐승을 통해서 메시아를 막으려고 했던 사단은 이제는 작은 뿔을 통해서 무엇을 막으려고 할까요? 무엇을 지우려고 할까요? 단순하게 답이 간단히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오셔도 이런 일이죠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모든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들은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예수께 붙으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 세대까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증거를 고열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늘 공로를 나눠줄 수 있는 중보의 사건이 진행되는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는 타파했지만 사파했지만 그렇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적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존재들만 알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존재들이 있는 마당에는 사단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역사할 힘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갖게 하시고 이렇게 그 예수의 증거를 땅 끝까지 전파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사단은 알았기 때문에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로? 작은 뿔로 예수님의 증거를 지우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우 중요한 작은 뿔의 음모와 함정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지만 이제부터는 여기 작은 뿔 시대부터 우리는 그 과거를 보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을 보는 것이죠 그 증거로 주님께서는 다니엘 7장 9절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증거로 빛의 권세, 하늘 권세가 보여지는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였다 그런데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모습이 좌정하신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흰 옷은 희귀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 보자는 불꽃이요 바퀴는 붓는 불이더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는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와우, 굉장히 섬뜩하지만 보정이 되는, 마음에 굉장히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그 작은 불의 역사 뒤에 바로 증거되면서 빛의 권세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위로로 주어진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죠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네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죠 그 보자에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우는 시여자로서 절대주권을 행사하시는데 그 주권의 행사의 한 부분은 뭐냐 심판자로서 잘잘못이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구름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심판자의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왕자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고 살리고 베풀어주는 시여자의 자리만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도 된다 그래서 그 모습이 여기 나왔어요 그 외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의 모습 성경에는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자의 모습이 나와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심판정의 그런 모습은 어디에 또 잘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심판에 관한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도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의한 자가 만만해 요한계시록 20장도 만만히 있어요 여기 천사들이 수정하는 자라는 말은 미니스터로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천천의 천사들이 그리고 그 보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으로 작은 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뭐한다? 심판하겠다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다 책이 놓였다는 말은 일일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누가 심판받는가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을 주목하여 봤더니 이게 이상한 뿔이 하나 나오더니 말이죠 다른 뿔은 그냥 뿔인데 이 뿔은 눈도 있고 큰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래 이 큰 말이 뭔지 내용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짐승이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 뿔이 혼자 살아있을 수는 없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짐승에 그러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뿔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붓는 불에 던져지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뭔가 이 짐승이 뿔이 하는 짓이 고약한 짓을 하는데 심판이 있더라 그런 다음에 남은 짐승들도 권세를 다 뺏기고 마지막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더라 이 말은 마지막 최종적인 작은 뿔의 심판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최종적 심판에까지 이것이 예비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이 끝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이상이에요 그 보았더니 인자 같은 이가 이번에는 예수님이네요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더라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도 아까 나왔고 또 지금도 또 나와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아버지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앞으로 성자 하나님이 인도되세요 왜 그러냐? 심판이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성자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들의 통치권을 뭐하는 거예요? 위임받고 회복하시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더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아야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니엘 2장을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신상이 있습니다 그 신상이 있을 때 사람의 손으로 하자는 뜨인 돌이 신상의 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쳐서 부셔뜨렸더니 신상은 없어지고 큰 태산을 이루는 나라가 됩니다 돌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뭐예요? 국권이 영원히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이후에 성경 책으로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그 국권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떨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매우 길고 엄중한 그야말로 우주적 스케일을 가진 구속의 경륜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면서 뇌속으로 변민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와우 저 어마어마한 참남한 세력이 이렇게 나왔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굉장한 심판의 모습이 나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번민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그랬더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해줘요 뭐라고 설명하냐 그 곁에 모신자 중 하나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다니엘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가 내게 고하여 해석을 알게 하는데 딱 두 줄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 짐승은 내 왕이다 그러니까 내 짐승은 내 왕이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뿔까지 다 포함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일어난다 세상의 주권자로 나타난다 일어날 것이란 말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허락하여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후에는 지흑기 높은 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리아 어둠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 짐승으로 상징된 어둠의 권세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심판하지 않았느냐 그런다면 심판이 맞춰지고 너희들에게 뭐가 준다?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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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새 영원을 이렇게 한 말씀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 모든 상급이 영원 무궁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다니엘 7장은 단순한 예언의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예언만이 아니고 다니엘 7장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개요 복음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줘요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 보면 처음에 이상일이 나와요 어둠의 세상권세가 나와 내 짐승과 작은불 얘기가 1절로 8절 그 다음에 작은불과 내 짐승이 나오더라 설명 아까 됐잖아요 내 짐승이 나온다 세상진세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9장부터 11절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 그래가지고 빛의 하늘권세가 뭔지 그들을 심판해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원한권세 모든 일 망가지고 핍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상급이 주어진다 여기 내 짐승과 작은불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들이 헌일은 안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이제는 뭐가 나타나니 해석이 나와 해석을 해주는데 여기서부터 내 나라였지만 새 나라는 가고 네 번째 나라부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등장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가 그 다음에 내 나라가 짐승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불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는가 짐승 그 다음에 작은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구성해줬어요 이게 다니엘 7장의 복음의 구성입니다 복음의 구성은 매우 단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세 번 반복해줬어요 어떻게 첫째는 어둠의 역사의 대략 아까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께 천사가 내 왕이 나타나 그런데 어떻게 될 거야? 성도가 나라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14절까지 그 다음에 2부가 있는데 어둠의 역사의 대략이면서 내 짐승 이건 초등이죠 작은불 나우중이죠 그러니까 먼저 초등의 권사인 내 짐승에 관한 얘기 지상대리자 심판 그 다음에는 작은불 얘기 어둠의 전성기 권사인 작은불 심판 보상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일부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쟁투라고 하는 역사적 증명을 바라보면 복음의 구성이 복음의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복음의 구조는 뭐냐? 왜 대쟁투 역사냐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 어둠의 권세 사단 권세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쟁투예요 늘 사단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것이 새끼질처럼 얽여져 있기 때문에 대쟁투 역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배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에 대한 배도는 항상 두 갈래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는 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는 또 보상이 있고 여러분 이것은 수직적 개시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양방향 개시라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이 땅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하늘이 대답해 준다 개시록을 통해서도 단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양방향 개시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수직적, 현세적 의미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이 복음의 구조는 지금도 이렇게 수직적으로도 매 시대마다 해석되지만은 역사적으로 길게, 수평적으로도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보시죠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범죄가 있어요 배도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죄인들의 이야기잖아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시면서 모든 죄가 다 정리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 그러니까 이건 수평적 관계에서 역사적인 복음의 구조예요 역사적 구조 창조, 배도, 십자가가 있고 심판, 상급 역사적 구조 그런가 하면 매 순간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대로 또 무슨 바울의 시대는 바울의 시대로 다윗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대로 그때그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면 배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회복이 돼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가 또 이스라엘의 배도에 또 심판이 있고 다시 회복하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다 이게 복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여러분이 보셨는데 예언 해석만이 아니라 예언 해석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금의 구조를 다니엘 7장은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배도와 핍박이 있고 심판이 있고 보상이 있다 배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보상이 있다 아주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은혜예요? 어둠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 무섭지만 No! 아니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게 다니엘 7장의 이야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1부를 봤어요 지상 대략의 역사 그러면서 2부도 살짝 살펴봤죠 2부도 우리가 그런데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심판과 상급이 이렇게 주속서 세 번씩이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 건 역사 초등 지상 대리자들의 역사를 먼저 보고 어둠의 역사를 보고 여기에 회복과 심판에 관한 부분은 맨 마지막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그런 방법으로 지금 다니엘 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부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지상 대리자의 역사와 신원 이건 이렇게 돼 있네요 보시죠 19절부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미 1부는 이제 다 봤어요 보금의 이걸 한번 1부 자 2부가 시작됐어요 2부가 뭐냐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둠의 초등관세다 그러니까 내 짐승의 중심이었다 그랬어요 보시죠 딱 나오죠 이에다가 넷째 짐승 와우 짐승이 4시였지만은 그 중에 네 번째 짐승이 더 제일 무서웠고 다니엘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을 봤더니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라 막 천리빨이 있고 노트 발톱이 있어가지고 발로 밟고 있더라 또 열 뿔도 있는데 그 열 뿔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데 또 나오네 말하는 입이 있고 동류보다 더 강하고 세 보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2부 얘기예요 1부는 우리 봤고 2부 얘기 자 넷째 짐승이에요 입이 천리빨고 발이 노수로 돼 있는 무서워서 모든 것들을 다 갉아보셔 그리고 열 뿔로 나눠지더니 근데 열 뿔 가운데서 다른 한 뿔이 나오면서 세 뿔을 뽑더라 이 말이에요 열 뿔 가운데 근데 이 뿔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뭘 하느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또 나오죠 하나님을 배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핍박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싸워 이겼다는 말은 핍박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기더라 그러나 그러면 뭐가 나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심판 모습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가요 신원하더라 여기 신원이라는 말은 복수했다 이런 말이에요 복수 성경에 신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다니엘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게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신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복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었어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을 가요 신원하다 작은 뿔로 인해서 핍박받은 성도들이죠 그럼 작은 뿔로 인해서 핍박받은 성도들이 이 성도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신원 받았다 그럼 작은 뿔의 얘기는 십자가 이후다 십자가 이후라는 말은 신약성도다 신약성도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압제한 어둠의 권세 어둠의 지상 대리자가 있다 그런데 이 지상 대리자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한다 우리를 위해 복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신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도 이렇게 맞춰집니다 간단해요 자 나오죠 작은 네 번째 짐승, 작은 뿔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하더라 그런데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도상이 있다 간단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지금 다니엘 7장 예언이니까 어렵고 상징이니까 어렵다고요 이렇게 풀어가면 풀리게 돼 있어요 성경으로 술술술 풀려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 거죠 다 보시죠 이번엔 또 이제 세 번째예요 보시죠 또 나와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이러면서 세 번째 반복해서 배도의 세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중심이냐 네 번째 짐승보다는 뿌리 짐승이야 열 뿔이 나타나서 하나가 또 나타나서 세 왕 똑같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열 뿔이 있고 갑자기 하나가 나와서 세 뿔을 뽑더라 똑같이 나오네요 먼저 있던 자와 다르고 세 왕을 복종시키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겠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게 작은 뿔이란 말이죠 먼저 있던 자와 자르고 세 왕을 복종시킨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뿔의 권세로 작은 뿔의 권세로 뿔 시대를 장악해가는 그 일에 마주 중요한 부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런데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는 먼저 있던 자와 뭐가 다른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눈이 있고 입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뭘까 그래서 다른 게 뭘까를 살펴보려면 이 작은 뿔이 전성시대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한번 순서대로 보시죠 너무 쉬워 네 번째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나왔죠 네 번째 나라가 열 나라로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열 나라로 분열된 이후를 나왔어요 그런데 세 뿔을 뽑으면서 작은 뿔의 전성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뿔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뿔은 모양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넷째 나라가 분열된 이후 열 나라 이후 세 뿔을 뽑으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나라는 로마죠 로마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참 로마가 전성시대를 구가할 때 이 컨스탄틴 황제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눕니다 즉 로마의 수도를 컨스탄티노플로 천도합니다 컨스탄티노플로 천도하면서 동서로마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미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기원전 1세기 전에 한 무제가 아시아를 통일합니다 아시아를 통일하면서 흉로를 정벌하면서 그 흉문호가 도망치면서 인도적 펀잡지방으로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헝가리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죠 덴마크 또 이렇게 노르웨이 미트로 내로는 덴마크나 이런 유럽의 북부쪽에 있던 게르만족이 내려와 밀려가지고 흉로족한테 밀려서 그러면서 351년부터 476년 사이에 헤룰라의 용동대장 오토아케르가 로마를 점령해 들어가면서 476년에 로마는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완전히 분열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열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열불로 나눠진 다음에 이 뿔이 이렇게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는 열불 가운데 나온 이 짐승 열불 중에서 세 뿔을 뽑고 나오는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과 입이 있는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다른 거죠 이전 모습과는 단순한 뿔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른가 한번 좀 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네 번째 나라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이어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그건 바로 이런 거였죠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나타났다 즉 말하자면 서로마라고 하는 동서로마로 나눠지면서 서로마 지역과 서로마의 모든 권한과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 교회였다 그래서 이전의 뿔들은 그냥 정치적 왕국이었어요 열불로 나눠진 것들은 그러나 말하는 입이 있고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였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말하면 캐토릭을 말하는 거고요 로맨이즘 혹은 로만 캐토릭 아니면 파파시 이것은 로마 교황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기독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도덕적 왕국이 태어났다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스탠리의 역사에도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아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다 언제 그랬느냐 컨스탄틴이 천도를 오면서 로마 교회 감독에게다가 서로마의 모든 주권을 우임해 준 거죠 이것을 커러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감독은 단순한 종교적인 모든 것들의 수장만이 아니라 정치적 모든 입지까지도 가춘 수장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슬며시 로마의 세계적인 제국의 뒤를 이은 게 뭐라 로마 교회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양을 바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양만 바꿨지 사실은 로마가 망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이어져 내려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유명한 하르낙이라고 하는 분의 교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황권 로마 교회의 캐토릭은 정치적인 산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정교적 기독교인데 정치적 산말이고 세계적인 제국처럼 위풍이 당당한데 그 이유는 뭐냐 로마 제국의 개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기독교회가 우리 기독교회가 핍박받을 때 313년까지는 순수하게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오리지널 교회였는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공인하면서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동로마로 추도로 옮기면서 종교의 자유를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기독교에다가 서로 말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황은 자기를 폰티펙스 마시무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대제사장까지라도 그 칭호를 썼다는 거죠 폰티펙스 마시무스라고 하는 이런 칭호는 누가 다 쓰던 거냐 원래 바벨론의 대주교 바벨론에는 신정시대니까 왕이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폰티펙스 마시무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신정 당시니까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폰티펙스 마시무스가 고대 2교회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게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성경에서 온 거죠 성경에도 성경에도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이 있어요 멸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멸기세덱은 여기 시브리서 7장 2절로 3절에 의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가 하면 또 멸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는 살렘왕이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뭐가 돼요? 제사장인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거를 2교가 가져다가 어머 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데서 본따 온 거니까요 2교 신앙이 어둠의 신앙이요 사단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죠 예수님은 멸기세덱이야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그래서 2교를 가지고 있던 2교라고 하는 모든 고대세계 바벨론도 바벨론의 군주에게 뭘 줬느냐 폰티팩스 막시무서라는 이름을 주면서 넌 왕이지? 너는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 칭호가 바벨론이 멸망되면서 기원전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539년에 멸망하면서 여기에 있던 제사장 계급들이 어디로 도망치느냐 소아시아 반도의 버가모란 나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버가모 왕국에 그게 바로 폰티팩스 막시무서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왕이 제사장 이름을 그러다가 버가모스의 아탈로스 3세라고 하는 임금이 기원전 133년에 이거를 로마에게 나라가 편입되면서 로마의 황제들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시저도 컨스탄틴도 다 폰티팩스 막시무서라는 이름으로 왕이면서 대제사장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구레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걸 칭호를 버려요 버렸더니 홀딱 누가 갔다 써요? 로마 교황이 자기한테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황보고도 폰티팩스 막시무서라 즉 왕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멸기세대기라고 하는 예수님께 드려줬던 칭호를 그래서 이렇게 이교에서도 갖다가 자기들 걸로 마리파이를 쓴 것이고 지금 기독교가 차라리 멸기세대, 하나님 걸 가져다가 멸기세대기의 후계자라든지 대리자라는 분이 이걸 갖다가 폰티팩스 막시무서라고 하는 이교 걸 가져다가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밝혀야 될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소로마 황제가 없어진 뒤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기독교가 정치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합동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 주교를 카토릭 세계의 교황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레고리 1세 때는 황제 칭호를 공식적으로 받았기도 하고 그렇게 쓰기도 했던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라였던 로마가 망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게 그 모든 권한이 우임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누구가 그 일을 이렇게 주선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진 않았죠 그러면 이게 누굴까? 제도를 보면 또 재밌어요 로마의 제도와의 황제가 폰티팩스 막스무스가 교황으로 가요 원로원에서 황제를 선출하죠 교황을 추기경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국의 총독들을 놔서 추기경이 있죠 각도 총독이 대교구, 지방 총독은 교구 이렇게 해서 모든 제도까지도 같은 것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일보사에서 말행한 인간세계사에 보면 로마의 폰티팩스 막시무스 즉 이교의 신관장의 칭호가 교황의 지휘에도 사용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 제국로마나 교황로마는 어떻다? 그 모양만, 이름만 바꾼 것이 똑같은 것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 말은 기독교가 성경적 원칙, 교회적 원리를 포기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석조건세와 합동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왜? 그냥 기독교가 박해봤다가 그냥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매우 자연스럽게 이 일이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세력이 눈과 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이 아니라 종교조직이면서 정치적 세력과 합동되는 이전에 있던 뿔과는 다른 뿔이다 그리고 이게 로마의 모든 걸 우임받았으니까 다른 뿔보다는 어떤 것보다 강력한 권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세 왕을 어떻게 한다?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세 왕을 복종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열나라로 나눠졌던 뿔 중에서 첫 번째 뿔이 어디 있느냐 헤룰라이족인데 헤룰라이는 로마를 쳐들어갔던 476년에 헤룰라이의 오토아케르가 로마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오토아케르가 들어갔던 헤룰라이가 있는데 로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잖아요 서로마 제국의 모든 주권을 우임받은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는데 이 로마를 게르만의 용병대장이 와가지고 경치적 권력은 몰아내고 종교만 남았는데 힘을 쓸 수 있어요?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동로마의 황제 제노가 똑같은 게르만 민족 중에 하나였던 동거투족을 충동해서 베오도릭을 시켜가지고 493년 그러니까 476년에 들어온 사람을 16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쫓아내 보내고 오토아케르가 거기서 축출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헤룰라이족이 완전히 첫 번째 뿔로 없어집니다 그럼 이 전쟁은 도대체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벤자민 윌킨슨이라고 한 사람이 트루스 트럼펀트라고는 여기에 뭐라고 이렇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고투족은 로마 교회의 3일제 신앙을 거부함으로 아리안 문파가 되었다 탁이 나옵니다 와우 희한하죠?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321년에 컨스탄틴의 황제가 이렇게 휴엄령을 내리고 325년에 라우디게아 정교회의를 엽니다 그 종교회의를 열 때 거기서 종교회의 내용이 뭐냐 321체 논쟁입니다 거기에 장로였던 아리안 우수와 집사였던 아타나시우스가 함께 나와가지고 321체 논쟁을 열리는데 아타나시우스에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영번질이라는 321체 동영번질론이 이겨요 그래서 아리안 우수가 거기서 패합니다 그러나 아리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 다음에 451년에 칼게돈에서 다시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타나시우스의 321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영번질이라는 것이 이겨서 기독교의 정식 교리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슈는 어디서 출발? 321체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르침이 로마 전 지역에 퍼져나가는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이 가르침을 반대하는 아리안주의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투족이 헤룰라이라고 하는 고투족이 아리안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리안을 신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고투족이 아리안을 신봉하는데 아리안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로마를 장악하고 있으니 아타나시우스의 321체를 믿는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아리안 신앙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안 신앙을 없애려니까 로마의 황제 제노가 이 똑같은 고투족인 우에 있는 동고투의 데오더릭을 충동이 절여가지고 헤룰라이를 없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즉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전쟁이 매짐승 때도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내용을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사멸제 이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사미일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나 혹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미를 부정하니까 그런 교회나 그런 소위 말하는 여우와의 증인 이런 분들은 아리안을 신봉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당시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져 있어요 동로마는 컨스탄티노프를 중심으로 로마의 황제들이 다뤘지만은 이 넓은 유럽 전 지역 이 유럽이 지금 열 뿔이에요 말씀드린 열 뿔 지역 이 유럽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 이거죠 주었으나 로마라고 하는 건 종교적 집단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집단을 배경을 누가 동로마에서 할 수 있도록 세력을 밀어주는 일을 하면서 서로마 교회의 감독이 모든 교회의 감독들의 머리가 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533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유스티니아 누수 대제가 법을 만들었어 서로마 교회의 감독이 모든 교회의 머리다 그런데 당시에 서로마의 감독이 됐는데 이미 헤룰라이는 493년에 멸망했지만은 동고트가 여기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고트가 헤룰라이를 멸망시키니까 같은 반달이 야 이게 웬일이야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반달족이 자꾸 로마를 쳐들어와 그러니까 아예 이 삼위일체를 반대는 아리안주의였던 또 반달도 역시 이번에는 유스티니아 누수라고 하는 이 황제가 법정을 만든 황제가 벨리사리우스라는 장군을 보내서 반달족을 534년에 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뿌리였던 반달족이 534년에 끝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달족을 이긴 다음에 벨리사리우스가 아예 이태리로 돌아와 동고트가 있는 로마로 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동고트도 로마를 둘러진치고 있지만 아리안족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몰아내야지만 이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벨리사리우스가 동고트가 로마를 진격에 들어갑니다 진격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벨리사리우스가 완전히 또 원정군이니까 포위됐어요 거의 다 이제 굶어서 죽게 된 직전이죠 겨울에 죽정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원정군을 지원군을 보내라 그랬더니 지원군이 오지 않아 그런데 못 간다는 전달이 여기 전달될 때는 지원군이 어마어마한 지원군이 온다라고 전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고트족이 이 소문을 듣고 포위망을 풀고 도망가 그래서 536년 12월 9일에 완전히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고트를 다 결정해서 538년 3월에 완전히 이 동고트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뿔이 뽑히게 된 것이네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죠 성경 예언 되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보면 야 어쩌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할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놀래고 또 이번 예언 같은 경우는 이 배우가 하늘에서부터 반역한 용 사단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와우 굉장히 무서운 얘기로구나 굉장히 무서운 얘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살펼 필요가 있는 거죠 세계에는 세 가지 유명한 법전이 있어요 하나는 고대 하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바벨론, 고대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 유스티니아노스 대제의 법전이 있어요 로마 법이죠 그 다음에 다폴레옹 법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헬라는 헬렌이 문화로 세계를 장악했고 로마는 로마 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장악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스티니아노스 대제가 칭령을 내렸는데 그 칭령의 내용은 뭐였냐면 533년 11월 21일에 교황의 팝이에요 로마 교회 감독은 아직 교황이라기보다는 로마의 감독입니다 교황이라는 말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은 590년에 그레고리 대제가 이렇게 일단 황제칭호도 받으면서 교황의 대접을 받게 되죠 교황은 모든 사제 중에 사제이며 모든 교회의 벌이다 이런 칭령을 내렸는데 뭐 동거트가 거기 둘러서 진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칭령이 실행 될 수가 없었지만 538년에 동거트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 칭령이 공식적인 뭐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 이 서로마 제국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로마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종교단체였지만은 뭐가 된 거예요 이 정치적 그런 세력을 확보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뿔을 뿌리채 뽑는 사건이 자, 이 헤룰라이가 493년에 삼위일체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반달이 534년에 또 이 로마를 계속 괴롭히다가 멸망하고 538년에 동거트가 멸망하면서 명실공이 세 뿔이 뿌리채 뽑히네요 그러면서 세 뿔이 뿌리채 뽑혔으니까 이번에는 열 뿔 나라 중에서 세 뿔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뭐가 됐느냐 이 눈도 있고 입도 있고 큰 마라는 다른 동료보다 센 뿔이 된 거죠 그래서 왜? 동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등 뒤에다 업고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 뿔의 시대지만은 사실은 열 뿔 시대의 중심 세력은 작은 뿔이었다 작은 뿔은 기독교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였다 우리 뭐 그때 당시는 기독교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무슨 천적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무슨 기독교?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아들의 터에 서 있는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기독교? 정치적 기독교 타협하고 타락한 기독교가 된 것이죠 이 기독교 세력이 작은 뿔으로 묘사된 이 기독교 세력이 열 뿔의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전성기 시대를 구가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작은 뿔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 작은 뿔이 정치와 합동이 되면서 무슨 일을 시작했느냐 놀랍게도 7장 25절에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와우!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가 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는 와 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밭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대를 지키리다 성경 예언은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프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를 핍박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벽의 괴명을 변경하는 이런 일을 누가 했다 기독교가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아직은 안 봤으니까 할 거예요 작은 뿔이 이 일을 할 거예요 교회는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대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더라 우리는 이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세력도 적그리스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세력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세 개 정도 있는 것 그 다음에 말이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이 아닌 뭐 이런 다 적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탄생이 뭐 이스라엘의 제3성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거기에서 무슨 뭐 적그리스도 오늘날 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나오면서 역사적 백그라운드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 오늘날 소위 말하는 뭐 제3성전의 말이지 건축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다니엘 7장을 살피면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많이 보게 되네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일 가운데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실상과 배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낱낱이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 왜요 미래에 있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에 미래에 있을 이 어둠이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도 알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실에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힘과 용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이제 볼 것인가 이 마지막 이 세력이 작은 뿔 세력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도할 건지를 봐야 한다 이거예요 자 용의 대리자로서 내 짐승이 있다 내 짐승의 시대는 끝났다 열 뿔 시대가 왔지만은 그 열 뿔 시대는 무엇으로 작은 뿔로 그 시대는 대표된다 작은 뿔이 전성시대를 가져오게 됐다 그런데 이 열 뿔 이 용은 용은 그냥 자니가 직접 짐승으로 나타날 때는 숨어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일을 해왔지만 작은 뿔이라고 하는 한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이번에는 무슨 세력이 된 거예요 직접 종교적인 이름으로 정치와 합동된 종교란 이름으로 용의 말하냐면 대리자가 돼서 사단의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정체가 들어있는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리고 이미 우리는 작은 뿔이 출발이 기독교라는 걸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우리 교회의 아픈 역사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배도의 길을 타락한 이 교회가 지금까지는 타락한 교회를 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배도한 이렇게 이 교회가 돼가는가 이걸 봐야지만 마지막 남은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내려갈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7장은 우리들의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니엘 7장을 이렇게 연구하시고 저렇게 연구하시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 볼 거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급한 마음에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 다니엘 7장의 얘기를 살짝 계시록 13장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정확하게 다니엘 7장을 하나하나 풀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가 예언을 연구하고 살피는지 방법도 보았고요 야 하나님의 성서 예언의 진수가 이런 것이라고 보았고요 이 예언의 핵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양방향 계시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비록 예언이긴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구조와 어긋나지 않는다 복음의 구조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배도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배도의 세력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빛의 권세를 빛의 자녀들을 빛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성도들에게 보상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저는 이 용의 지상 대리자로서 탄생한 짐승의 뒤를 이어서 세 뿔을 열 뿔이 나오고 열 뿔 가운데 세 뿔을 뿌리째 뽑고 전과는 좀 다른 모양의 뿔을 가진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도하는 이 배도는 무엇인가 이 사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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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다이 미국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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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